박수로 한번 차이밀겠습니다 박수 박수 오늘 보디물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멜린저 선생님까지 멋있게 한 곡을 열어주십니다. 박수 내 띵을 따지워도 그 마음을 잡을 그 seamless 그런데 우리 강력한 活기 시작 우리 부터는 우리 부터는 나도 안타까운 슬슬 그 바라 hatred 사람을 말 우리 부터는 우리 부터는 우리 부터는 우리가 우리 부터를 주운 마음껏 찢어져 어떡하기만 부르고 싶어 끊임없이 속삭이고 그댈 향해 머물러지마 너도 아쉬워 자 그럼 정의하고 나야죠 그대의 모든 많은 사랑을 남아질 수가 없나 나의 노란자 나의 노란자 너는 어쩌면 싫어 저 그대의 모든 사랑을 남아질 수가 없나 나의 노란자 나의 노란자 나의 슬픔에 나의 해물한테 가만히 하라고 박수! 우리 선생님도 히든 시간을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하네요 우리 선생님도 히든 시간을 막아겠지 나의 노란자 지제도 정말로 가득 찢어져던 너데네리만 봐봐 시원 결론 없이 송사님 너데네들 모르지만 너데네들어 시원 너데네들어 이제는 나의 사랑 알아줄 수가 없나 나의 사랑이자 모나이자 울어 보지 시원 자기네들어 다른 사람 알아줄 수가 없나 승리하는 모나이자 모나이자 당신은 이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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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댈 그대왕 나의 사랑 다가져있습니다 그대는 Medium 그래 그대 läh pleasure Development 베 여기 있잖아 감사합니다.